대한민국 코미디계의 새 바람을 일으킬 주역들, 열정과 패기를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을 이 무대를 위해 아낌없이 다 갈아넣었다. 회의 중 하자! 아, 이거 언제까지 화상회의야? 어디 한번 들어가볼까? 어, 뭐야? 아무도 없네? 아, 참. 고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박성원! 역시 성실해! 좋아! 아니 근데 황 대리, 김 대리, 대리 두 명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아, 참. 고장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동시에 들어와? 요즘 둘이 사내 연애한다는 소문이 있어. 아, 아니에요. 회의 시작하시죠. 자료가 어디 갔더라? 아, 모기. 뭐야? 뭐야? 둘이 지금 같이 있는 거야? 아니, 모기를 어떻게 잡아줄 수가 있지? 건강 박수 친 겁니다. 그래? 어, 설레? 누구세요? 같이 있잖아? 같이. 과장님, 잠시만요. 와. 야, 성의 없이 지나간다. 저희 아빠예요. 아빠라고? 오빠, 아, 아빠. 그거 카드로 해야지. 야, 조금 노력하네? 에휴. 음, 맛있는 냄새. 냄새가 어떻게 거기까지 날 수가 있니, 냄새가? 자, 회의 시작하시죠. 그래. 아, 그럼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박사원, 좋아! 어? 이번에 발표를 잘하면 대리로 승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든 무조건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박사원, 아니 예비 박 대리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 노, 아시아, 노. 2022년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오세아니아다.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요. 뭐야? 호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뉴질랜드. 아니. 남태평양의 섬들로 이루어진 대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호주가 있겠네요. 뭐야? 이거 연결 왜 끊긴 거지? 박사원, 괜찮아? 어떻게 해결했어? 네, 오세아니아로의 운송비는 해결이 됐습니다. 오세아니아 말고. 오세아니아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왜? 오세아니아의 운송보다 3.2%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세아니아. 뭐 이거 또 끊겼네? 박사원,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목소리가 왜 이래? 오세아니아 상황은 괜찮습니다. 아니, 컴퓨터로 할 때. 특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세아니아 증가하는 중이야. 왜 이래? 또 끊겼어? 박사원, 이번에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네, 오세아니아 쪽 상황은 괜찮습니다. 오세아니아 집착을 하지마. 오세아니아에 집착을 하지마. 오세아니아에 집착을 하지마. 아, 또 끊겼네. 아, 어떻게 돼? 네. 자, 회의들 잘하고 있나?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기 죄송한데 부장님. 그 화면이 뒤집어져 있어가지고요. 화면을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돌려. 내가 이 기계를 다룰 줄 몰라갖고. 돌리세요. 아, 예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아니 그게 아까 박사원이 발병. 계속 돌아간다. 계속 돌아간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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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그다음에 뒤집으시라고요. 이건. 뒤통수는 뒤집으시는 게 아니라. 그 뭐 뒤통수 지금 얼굴 자체가 안 보이세요. 얼굴이. 이건.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치겠네. 나도 미치겠네. 됐다. 됐습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회의 시작하자고. 저 근데 왜 한 명이 안 보여? 도대체가 이 사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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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사라졌다! 부장님 사라졌다! 내가 왔다! 다시 왔다! 부장님 다시 왔다. 됐지?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어디 가요 또? 어디? 어디가 또? 이번엔 이쪽으로 왔다! 변칙을 준다! 등장에 변칙을 줬어. 됐어. 됐으니까 키보드를 건들지 마. 손을 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요. 과장님 저 보이십니까? 뭐야? 박사원이야? 뭔데? 너 지금 안 보여! 아! 이제 보이십니까? 박사원 잠깐만! 너 지금 어디야? 저는 트렁크입니다. 왜? 왜 트렁크야? 괜찮은 거야? 네! 오세안이야 상황은 괜찮습니다. 오세안이 집착하지 말고! 오세안이야 괜찮아! 과장님! 어! 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탈출 좀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탈출을 먼저 해! 나가! 열고! 그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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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 안 보여! 안 보여! 이제 박사원 탈출했으니까 회의를 계속하자고. 네! 과장님 들리십니까? 뭐야 박사원! 박사원이야 어디야? 이번에 바뀐 거야? 네! 얼굴만 바뀝니다. 왜 얼굴만 바뀌지? 왜 너 지금 흙 그거 뭐지? 지금 매장된 거야 혹시? 매장량은 오세안이야에 많습니다. 오세안이야! 오세안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사원부터 꾸려야지! 오 부장님! 지금 화면이 2분할이 됐어요! 으잇! 4분할입니다! 이건! 화면 전체가 부장님이에요! 나 좀 없애봐! 모자이크로 없애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이렇게 한 건가? 이때다 싶었나 보지? 애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박사원 미련에! 아우 정신없어! 아우 정신없어! 아우! 참가번호 9번 신인팀의 회의 좀 하자였습니다. 다음 드uno녀! 아우 정신없이